퀴즈 하나 낼게요. 영양 만점 전복에 따란 고기와 고소한 치즈를 더하면 무슨 맛이 날까요? 그렇죠? 맛있는 맛. 제주도를 제 앞에 지금. 제주도를 지금 제가 이렇게 푸역하게 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흑돼지가 지금 이 들에서 뛰어노는 것 같고. 전복을 따로 바다에 흥당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한라산 백록담의 진달래가 팍 빠진 것 같고. 제주도를 들과 산과 바다를 지금 쫙 펼쳐놓은 것 같은 피자. 산들바다 피자입니다. 바다야. 천잎을 너에게 허락하겠노라. 희귀해 쫄깃쫄깃해. 전복에 쫄깃쫄깃해. 그래서 지금 도우가 굉장히 바삭바삭. 굉장히 크래커처럼 얇아요. 아, 고기야. 서운해하지 마. 이제 먹어줄게. 와, 고소한 게. 근데 또 우리 어린이들이 또 좋아할 맛입니다. 맛있는 피자를 먹을 때만 나오는 겹쳐먹기 기술. 들어갑니다. 음, 음. 지금 계속 쫄깃쫄깃한 전복. 그리고 이쪽에는 돼지고기, 흑돼지. 전체를 지금 융화시켜주는 거. 돼지. 굉장히 좋다. 음. 제주의 자연을 담은 피자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더덕 주스. 이거 가시리의 특산품. 더덕. 더덕, 여러분들 좋은 거 많이 아시죠? 항암 성분도 있고, 피부도 좋고, 혈액에도 굉장히 좋은 거. 많이 드세요.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라라라라라. 부드러운 더덕 향. 굉장히 달지 않은 음료수. 다 먹으면 굉장히 몸에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 와, 좋다. 흑돼지 전복 피자와 더덕 주스. 최선이 아니라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